자, 심리학이 뭐야? Teenage like a cat 자, 10대들은 어때요? 고양이와 같다 선생님은 이거 동의합니다 원래는 강아지처럼 엄마 엄마 이러다가 어느 순간 아빠 엄마 싫어 이러죠 근데 고양이도 똑같아요 지갑 먹고 싶을 때 필요로 할 땐 오고 안그러면 쳐 놔도 안 봐 되게 시크하죠? 글맛을 키운다는데 난 잘 모르겠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ldren are like dogs and teenagers are like cats 자, 어떻게 나옵니까? 아우린이들은 강아지와 같고 개와 같고 10대들은 아, 개 같다고 한나도 모르겠어요 강아지와 같고 자, 10대들은 어때요? 고양이와 같다 애기들은 막 하면 개처럼 따라와 강아지처럼 막 꺼리까리 이렇게 흔들면서 좋으면 좋으면 따라와요 잘하는 꼬리가 없어요 어, 아무튼 애들 딱 그렇게 보여요 표정에서 다 보여요 고양이들은 시크하죠 되게 에엥 하면서 자기가 시들 때 건들면 막 난리나죠 막 손톱으로 자, being a dog owner 강아지의 주인이 되는 것은 It's so easy 너무나도 쉽대요 You'll feed 넌 그냥 매기고요 and train your dog 이거 어떻게 해요? 걔를 그냥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 훈련시키에요 그리고 이렇게 You can tell it 너가 말을 해줄 수 있어 What did 뭘 할지를 막 알려줘요 고양이는 이렇게 될까 안될까? 안돼 안돼 절대 안돼 그럼 고양이 중에서도 말 잡는 고양이 과다 이런데 그래도 개만큼은 안돼요 아, 강아지만큼은 안돼 자 No matter what did 자, 네가 무엇을 하던가니 He always wants you 강아지랑 항상 나도 달려줘 부르기만 하면 When you call it 아, 이건 안나 When you call it 네가 부르기만 한다면 걔들은 언제든지 잘 몰라줘요 꼬리 힘들면서 그죠? At the age of about 13 자, 약 어느 정도의 나이입니까? 13살쯤 되는 나이에 약이죠 그러니까 약이니까 13살이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고 Your child 당신의 아이는 어떻게 해요? Who was a cute little puppy 조그만한 귀여운 강아지 같던 너의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Turn into a wild cat 야생고양이로 야생고양이로 변하게 되는거죠? 야생고양이 살캠이가 야생고양이요 그... 암튼 살캠이는 좀 더 등장할 필요로 암튼 Turn into a wild cat 야생고양이로 변신하게 됩니다 When you call it To come inside 자, 당신이 어 집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게 된다면 It looks amazed If wondering Who made your king 자, 뭐 어떻게 합니까? It looks amazed 이상하게 본다는거죠? Amazed 뭐지? If wondering 그리고 또 궁금해합니다 누가 널 왕으로 만들었어? 나한테 명령하지 말라는거죠 너 이거 들어와 이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들어갈 경우가 아니라 응? 너도 왕이야? 이런식? 아빠가 왕이야? 이런식으로 한다는거죠 진짜 이게 바로 왕제야? 사춘이소 나 안그래요 너도 그럴까봐 너희들도 그럴까봐 걱정하지마 선생님도 그랬어 When you reach out to pat his head 그리고 나서도 당신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pat 이렇게 친다고 어디에? 당신의 머리를 치게 될까? 어 혈압이 안그러면서 나는 드럽게 안듣네 이렇게 되는거에요 It gives you a blank stare as if seeing a stranger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을 당신에게 그것을 줄 것인데 뭘 주냐면 a blank stare as if singing a stranger 그 어떻게 빤히 쳐다보는거 빤히 쳐다보는거 이렇게 이상한 사람 보는것 마냥 너를 쳐다보게 될것이다 어 No matter what you do for it 니가 뭘 해주든지 간에 it is not enough 충분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주면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만족을 못해요 진짜 The more you do for it 니가 더 많이 해줄수록 The more he wants from you 너로부터 너로부터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것이다 Also you never see a cat going anywhere with his owner 당신을 보세요 여러분들 고양이란 사람이랑 산책하는거 봤어요? 아니요 못 봤죠? 이 군데 옷줄매고 다니는거 당신은 never see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a cat going anywhere 고양이가 어디든지 가요 with the owner 그의 주인과 어디 돌아다니든지 본적이 없었을거 없습니다 Just like a cat 고양이처럼 고양이처럼 no normal no normal teenager goes to public place with his or her parents 십대들은 어때요? 평범한 십대들은 goes to public 저거 아 저 밖에 대중들 앞에 곤충 저 공공장소 public places 공공장소에 부모님들 그녀 그녀 부모님들 함께 식대들이 같이 가는곳을 본적이 없을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사님도 그랬어요 중학교 하나